안녕하세요 박근 입니다. 오늘은 뉴스타트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먹고 먹고 왔던 물의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연수가 제일 좋다. 김포산골에 있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지하 깊숙이 있던 지하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바로 먹을 수 있으면 제일 좋다. 근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물들을 바로 생산된 물들을 먹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이나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시설이나 갔을 때에 대부분 그냥 일반 정수기 물을 먹었습니다. 2년 전부턴가 그 정수기 물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 통이 좀 덜어질 거라는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그 정수기를 직수 정수기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뭐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먹고 있고 그래도 뭐 별 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그거 드셔도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런데 이제 그 물이라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이 물은 썩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마트나 그 이런데 창고 안에 이제 마트 한 구석에 가면은 물들이 많이 보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PT병에 들었던 이런 물들 그런 분들 보통 보면은 그런 것들을 사가 가지고 베란다나 뭐 이런 데 제안했다가 그걸 냉장고에 넣든지 아니면 이렇게 드시는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 PT병에 들었던 이 물은 별로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 PT병에 뭐 항공 호르몬도 있다 그러고 호르몬도 있다 그러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면은 그 제가 그 생산 날짜를 한 번 봤었어요. 마트에 들어가서 그걸 보니까 최하가 빨리 해봐야 한 달이고요. 평상... 통상적으로 보통 두 달 세 달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이 유통 과정에서 이 과연 그 냉장 시설이 같이 전 그런 시설로서 옮겨졌느냐 또 그리고 각 마트로 전달이 됐을 때에 그 사람들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어떤 데 막 이렇게 동네 같은 데 가다 보면은 막 그 태양빛을 막 받고 있는데도 막 놔두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거 별로 좋지 않다 해서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먹지 않습니다. 아 그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들을 어떻게 어떤 온도에서 먹느냐 물은 최소한 자기 그 체온 36.5도 되는 그 체온에 비슷한 온도에서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것보다 약간 따뜻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게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이 찬물은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들을 이제 먹는 방식을 어떻게 먹느냐 하루에 이제 어느 시기에 먹느냐 식사하고 난 뒤에 두 시간 뒤에 하루에 세 번 아침 정심 저녁 이렇게 세 번에 물을 한 잔씩 마십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식사하고 난 뒤에 우리는 옛날부터 뭐 물을 많이 드시고 그랬는데 음식물하고 물하고 섞여 버리면은 아무래도 소화력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물을 많이 드시지 않는 그런 식습관을 들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바로 물 드시는 것 보다는 두 시간 뒤에 드시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나서 두 시간 뒤에 이렇게 하루에 세 번씩 마시고 그리고 이제 식사 전에 30분 전쯤에 세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한 잔씩 마시는 거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쓸 때에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하루에 한 여덟 잔 정도 이렇게 또 저는 먹고 있어요. 제가 그 이교 교수님의 물 먹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 봤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그렇게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그 보통의 어떤 분은 그러더라구요. 물을 막 우리는 사실 뭐 보면 벌컥버컥 이렇게 마시는데 이런 것보다는 물도 하나의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입에 넣으셔가지고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조금 한 분씩 씹으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 등산이나 산을 가려고 운동을 하고 이럴 때에 물을 드시는데 올라가서 이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드시는 때는 이미 세포가 많이 말라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드실 때는 운동을 하기 전에 갈증을 느끼기 전에 물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그 이제 보통 운동하러 갈 때에 집에서 식사하고 운동하는 장소에 도착하고 이렇게 되면은 1시간 2시간 정도 진행하면은 땀 흐릴 것 같으면은 그때에 물을 한 잔 일단 마시고 올라가서 나머지 이제 또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저는 생활하고 있습니다. 물의 양은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물의 양이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되고 그래서 양 조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름에 같은 경우에 한 2리터? 1.5에서 한 2리터 정도에 겨울에는 그 양이 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겨울에는 땀으로 배출되는 외부로 배출되는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개인적으로 매일 양을 딱 정해서 하느냐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소변을 봤을 때 거기에 연노랑 정도의 소변이 나오면 그것이 적절한 양이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조절하시고 보통 저희들은 화장실이 보통 보면 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변기에다가 소변을 보는데 거기 색깔을 연노랑으로 기준으로 하시면 그건 착오를 일으키는 겁니다. 컵에 받아서 거기에서 그 양의 색깔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 드시는 게 좋다. 왜 이렇게 양 조절이 필요하냐 우리 몸은 전기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드시면 전해질 농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절 좀 잘 하시고요. 그게 뭐 미국에서 어떤 이런 사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 먹기 대회 나가서 그분이 1등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물을 먹어가지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의 양 조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물의 양, 물의 먹는 방법, 온도,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숙취를 하셔서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세욕 purpose truth 핵 itus 핵 보자 dentro health C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